좋아요가 너무 적소 내 좋아요 좀 더 받아야겠어 사사사 다 들어왔니? 반갑다 내 잡채니야 자 어서 들어오 자 이제 여러분들 음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라롱시아 마라롱시아고요 이거는 경장육술입니다 경장육술이 뭐냐 이 두부피에다가 이 춘장에 볶은 고기 그리고 채소 같은 거를 싹 넣어가지고 싸서 먹는 건데 이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먹는술은 연태구랑주 먹는술은 연태구랑주 싸싸싸 아 맛있다 이거 가발 사이즈 맞는 거 맞죠? 하지마 이 개구리야 이 새끼 놀리지마 형도 지금 야 형도 나이 지금 내일모레 마흔인데 이렇게 좀 해주려고 지금 괴로우고 있는데 잠깐 좀 땄읍시다 아 땀나는 거 봐야지 엄청나요 아 아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야 에 에 칙칙하게 혼자서만 먹지 말고 여성분 개수도 같이 먹방해봐요 이 뭔 개소리야 그대가 여자라면 내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나랑 방송하겠소 에 문 띠니 잠기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왜그래 생각할 거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마이 개구리야 가결이니 내 누운줄 아니 내 잡채니야 쏴 쏴 쏴 어허 잠깐만 야 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잠깐만 지금 이 머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잠깐만 지금 이 머리 어디서 보지 알았어요? 내년다 가슴윰을 댄 것처럼 삭발이요? 삭발 어떨거 같아요? 몇 안되는 브라너들은 내가 뭔 머리 하든지 멋있다고 하겠지 근데 몇 안되는 우리 여자 시청자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저 머리 빡빡 깎아도 괜찮을까요? 꺼져! 어? 잠깐만 뭔지 모르게 느낌이 있는데? 여러분들이지? 자고봐요 제 말씀은 절대 머리는 기르지 마셨으면 해요 중국에 출장 갔을 때 하지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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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나리아 고맥 한번 갑시다 고맥 고백이 아닌 고맥 응 수화수화 아우 좋다 화자 화자가 뭐냐 화 자는 제가 브라질리아 유학생을 최근에 해가지고 그렇지 지화자 지읏지읍만 여러분들이 속으로 맞춰주면 돼요 채팅으로 뜨지 말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잡식이가 사진을 알아보셨는데 형님 박서준 닮았어요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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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금전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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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로 한번 네 요거 선물 받은건데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게 좋겠어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쫓아있습니다 근데 내일 라이브 할거에요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찾아요